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17일 물때는 조금물때 입니다. 내일은 무심이구요. 오늘 안강망우선 25척 정도 경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주로 황석어하고 머깔찌 를 잡았는데요. 황석어보다는 머깔찌 잔시알이 더 많습니다. 황석어가 거의 끝났네요. 양이 많지 않구요. 그리고 밀복어하고 양태꽃게 자거가 그렇게 어행량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. 사로징어하고 한치를 잡았겠네요. 사로징어하고 한치 잠깐 비교 좀 해 볼게요. 왼쪽이 한치고 오른쪽이 사로징어예요. 색깔도 틀려요. 이에는 갑오징어구요. 아침식사 맛있게 드시고 주번하러 보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